됐다. 근데 너 이거 옷 이거만 입으면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그 이제 인터뷰 진행하는 그 역할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요즘 편한 게 대세래.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항상 너말이 마땅식으로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도 아이디어 많이 내고. 아니! 나도 여기에 많이 해. 진행을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왜 자꾸 나한테 본수도.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그러네. 아니 진짜 이거 진행하려면 차려 입어야 된다고. 그냥 착하게 얘기해. 알았어. 위에 딴 걸로 갈아입자. 그러니까 좀 스타일을 맞춰야 될 거 같아. 알겠어. 정장이면 더 좋아. 난 정장이 없는데. 정장이 없다고? 엄마가 안 사줬어. 괜찮나? 하나 둘. 같이 산. 원래 내 오른쪽이 먼저야. 이번엔 내가 오른쪽에 앉아서. 그래. 너가 먼저. 같이 한 슈퍼스타. 떠오르는 라이징스타. 곧 간다. 라디오 스타드. 좋다.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를 할 건데. Q&A. 그러니까 인터뷰랑 Q&A지. 인터뷰랑 해. Q&A를 하게. Q&A를 할 건데. 저희 Q&A는 아니고. 저희가 오늘. 게스트를. 보셨습니다. 그 진. 진. 지금 쳐보면 어떡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채널을. 이제. 요 채널인데. 네. 진국이네 채널인데. 저희보단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인터뷰하러. 불렀어요. 진국이네. 신일구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여기하시오. 안녕. 안녕. 반말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유명한 사람들만 하면. 원래 Q&A. 나는 뭐 없는데. 근데 Q&A가. 좀 핫해서. 아, 그래? 근데. 구도가. 왜 이렇게. 뭔가 답답한 느낌인데. 이게. 왜? 구도가. 이게. 구도가 좀 답답해. 이게 시청자들이 볼 때. 어. 이게 나은 것 같아. 좀 비워줘야 돼, 원래. 우리가 하던 구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되거든. 안 하면 긴장돼서 말을 못해서... 괜찮은데, 나는. 이게 뭐가 괜찮아. 답답하잖아, 볼 때. 괜찮아. 화면이 꽉 차 보이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너의 꽉 막힌... 그게 더 답답해. 아니, 병신아. 꽉 막힌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야, 카메라 켜져 있는 게 욕하지 마. 컴팬집 하면 된다며. 인사, 인사... 응. 할게. 응.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옆에... 내 팔이...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까치잔 슈퍼스타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하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해, 그냥. 까치잔 슈퍼스타! 아니, 이러면 화면을 가리잖아. 까치잔 슈퍼스타! 떠오르면 다이징스타! 아니, 아니 이게... 화면을 다 가리는데... 아, 빨리 해. 효과 넣으면 살걸? 그럼 그래? 곧 간다, 라디오스타! 안녕하십니까? 너네가 인사해... 왜 내가 인사를 해? 너네가 진행하니까 너네가 인사를 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다시 가면... 니가 진행해, 내가 진행해. 어, 내가. 어, 니가, 니가. 어. 오늘 그 저희... 신국이네 채널에 신일북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Q&A를 이제 할 건데... 오늘... 일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효과음으로 넣기로 했잖아. 아니, 텐션 높여서 너 박수라고 치라고 가만히 있냐고 자꾸... 아니, 이것보다 그... 그... 박수 효과음이 있어. 그게 진짜 큰 거 있어. 진행을 해. 그게 효과는 나에게... 아니, 그... 조용히 해 봐. 아니, 박수 효과음 그게 훨씬 더 큰데... 화 내지 말라고. 아니, 니들이 왜 싸우냐고, 나 모셔놓고. 화 내지 말라고. 표정 그렇게 하고 얘기하면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아니, 표정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니, 왜 싸우냐고. 안 한다고, 나도. 나 안 해. 아, 야! 아니, 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싸우... 아, 진짜 왜 이러는데, 이 국회였는데. 그 니가 자꾸... 아니, 그니까. 아니, 효과음으로 하자 했잖아. 오늘은 지금 진국이네 팀의 미국인을 보러 왔는데... 박수 한 번 주세요. 아니, 자랑 왔는데 알람 끄라고! 본격적인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박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오케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로 해야겠지? 궁금해. 그치, 궁금해하는 게... 네가 궁금한 걸로 먼저 해야지. 아, 내가 궁금해. 아니, 그걸 왜 물어봐, 미친놈아. 너, 너, 너 차례, 네가 물어봐. 아니, 뭘 망설여.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자꾸. 궁금한 게 없는데? 아니, 근데 나, 나 생각은 날 것 같은데. 오, 뭔데? 아까 밥 먹었어? 같이 먹었잖아! 뭐야, 이게 질문이. 뭐, 뭐 준비한 거야? 어... 아, 됐고. 그냥 내가 오늘 너희한테 질문을 할게. 상관없지? 그럼 너가, 너가 진행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진행할게. 그냥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게. 아, 오케이. 인사해야 되잖아. 아, 인사를 왜 또 해! 아까 했잖아! 아, 인사를 왜 또 해! 아까 했잖아! 라티한 스타였다. 떠오르면 알지. 스타. 나 간다, 라디오 스타. 오늘은 이 뷰티플러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경민 씨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뷰티플러드는... 나한테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너 하면 되잖아. 아니, 상관없다고 나하고 너 하면 되잖아. 그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너네 둘이 편 막을 거면 나 안 안 안 해. 아니, 왜 또! 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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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자꾸 나한테 편 먹고 나한테 화내고 욕하고 그럴 거면! 아니! 하지 말라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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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 너 안 할 거야, 너? 하자고. 아, 알았어. 너 먼저 질문 받아, 그러면. 그래, 그럼 너 먼저 질문을 할게. 나, 내가 너네한테 바라는 건 말이 없어, 우리. 아니, 아니 이게 울 일이 아니라니까? 욕하지 말라고. 아니, 알았어. 욕 안 하겠다. 울지 말라고. 이, 이, 이. 아, 너 왜 이렇게 화나 있냐, 자꾸만. 이, 이. 웃어. 이, 이. 오케이. 질문할게. 너 왼쪽 엉덩이가 찰져. 왼쪽 엉덩이가 찰져. 아니, 어디가 또? 아니, 엉덩이를 왜 때려? 왼쪽 엉덩이가 찰져. 왼쪽 엉덩이가 찰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는 질문이니까. 너 좀 재밌게. 답해주면 돼. 아, 처음. 아, 다시 할게. 아, 진짜. 너 왼쪽 엉덩이가 찰져. 오른쪽 엉덩이가 찰져. 맞아. 아니, 왜 일어나냐고. 그럼, 바로 질문할게. 좌표 공간에서. Y는. 4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아니. 아, 질문했잖아. 아니, 이걸 이렇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청자들은. 이걸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재호야. 그니까.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내, 내 채널에서. 나, 나는 똑똑한 이미지. 야. 그니까, 나 풀 거야. 니, 그리고 풀지도 못하잖아. 아니, 싸우지마. 내가, 내가 너보다 똑똑해. 아니, 너 하지마. 하지마. 바보. 아니, 하지 말라고. 아, 망했어. 아니, 너 풀고, 아니 너 그냥 풀고 있어. 야, 경미야는 질문할게. 아, 존나다니 나 컨텐츠 망했어. 야, 나한테 질문할게. 아니, 아니. 짜증나. 짜증나. 저걸 왜 풀고 있는데. 아니, 뭐해 자꾸 너. 아니, 이거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아, 하지마. 아, 씨. 아, 씨. 아, 씨. 짜증나, 씨. 비해서. 아, 뭐하는 거야. 나 총리 해놓고 이게. 아,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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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